짝배기 근데 이거 왜 우리 집으로 시킨 거야? 주소 안 바꾼 거야? 아닌가 근데? 사람으로 들어가는데? 배불롱 언니 갈 거야 랜다 안녕 안녕 왜 이렇게 많이 기다리니? 자기 잊지? 자격수해 턱을 만지려는데 턱을? 자격수 잘 놓은데, 점심 아무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지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그러니 간대. 어, 이거 무섭지? 이거. 너는 집에서 뭘 챙겨라? 가. 이래, 이래. 개분은 사냥해. 사냥해야지. 그거 말고 이거. 이거 사냥이었나? 일어나서. 개일로 빠져가지고 아주. 잘한다, 르보름이. 이게. 큰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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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둘기 헐 비둘기 큰언니 큰언니? 큰언니?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만도 못감 큰언니 아니야 미안해 거짓말이야 비둘기 없어 운동이야 운동 큰언니 큰언니 볼 막 큰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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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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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언니 에이 큰언니 야야야 귀여운 딸야 귀여운 딸야 이빨 좀 보여줘 이빨 좀 보여줘 이빨 좀 보여줘요 여보 이빨 좀 보여줘요 이빨 좀 보여줘요 재밌게 봐주세요 уля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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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